으.. 으에에에에에에엥 새 총 뮤탈이 됐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확실히 근거리 데미지만 있으면 멀리서 깔짝깔짝 총 쏘는 애들 때문에 답이 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원소 데미지 데미지 당어구 금속탐지기 헐 헐 창 한 번 찌를 때마다 시원시원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령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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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면 좋겠다. ㄷㄟ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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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니 꿀벌 얼마나 많이 나오는거야 쓸쓸 무기가 좀 붙어졌으면 좋겠구먼 홍달 먹었으니까 진짜 총은 갖다 버려야겠다 외계벌레 속도 어? 돼지 돼지 끝내 새총 한번 쓰면 번총돼야 하는거 아닙니다 너 크크크 중고나라 기분 기준인가 보죠 새총 사용감 있음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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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고맙다 고맙다 다행히 고맙다 밝이 그리고 치르 외계인돈 뭐야 새촌 꺼져요 웨이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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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무기가 가장 딜을 잘 하고 앗 앗 왜골격 개구린데? 방어 98뎀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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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개쓰레기 나왔네 아 참네 의의가 없네 맛상창 꿈 꿈 꿈 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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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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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힐 안되서 생운 별 쓸모없을 듯. 근데 얘는 쓸모없는 템이 너무 많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공속. 똥케임. 똥케임. 이건 건 똥캐릭터인 타시엽이야 하기 때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. 오우. 오졌다. 레트로메이션 너프 먹었네. 오미 개각기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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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12 난지 근데 어미 개발살려도 창은 엄청 멀리 씨르네 발전기 안 뜨나? 발전기 뜨면 엄청 세질 것 같은데 중탄 오 굿 공속 30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아줘요. 안아줘요. 회피 왜 이렇게 살든? 60억이난데. 다 편해. 안아줄게요. 안아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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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미. 공속 256이다. 개점. 안아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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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 모드임